바로..아 뭐야? 아 진짜 투기장이잖아? 아 이런거였어? 난 또.. 그래 싸움을 보고싶다 이거였구나? 여깁니다 고생 많으셨죠? 미니카 보고 이제 사람이랑 싸우는거 미니카랑 싸우는거 봤으니까 지하투기장이다 전세계에서 모인 실력자들이 밤낮으로 격투를 벌이지 이종격투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종격투기 유도세계에서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간적 그들이 바로 여기에 있지 나만 이상한 생각을 한거네 한번 출전해보겠어 너의 유도가 어디까지 먹힌지 말이다 역시 키르시니 역시 당신한테 안내를 부탁하길 잘했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제가 경험하고 싶었던게 이곳이라면 제가 원했던 자극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역시 스포츠맨이야 오케이 게스트 완료 으어어 대단하고 순식간에 3연승을 거두다니 야 3연승했어 다들 강적이었어 쉽게 이긴 경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직 표정불만족스러운거 같은데 키르시 당신이 정말 날카롭군요 이거 나랑 싸워야겠네 큰일났다 아무래도 이곳의 파이터들도 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네요 이거 나랑 싸우자는 거네 하지만 단 한 사람 절 만족시킬 수 있는 만한 남자를 저는 알고 누구지? 당신입니다 하하 뭐?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실은 저는 당신의 그 양아치 놈을 해치우는 걸 처음부터 계속 지켜봤었죠 그때 보여준 당신의 날카로운 기술 이곳의 그 어느 파이터에도 지지 않는 멋진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붙어보고 싶다는 거 하이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 도전 받아들이지 잘 모르는데 당신은 실존 인물이고 나는 게임이라고 덤벼 준비 어깨이야 이누스 쓰러트리고 파츠 사러 가면 됩니다 아 헐 신호하라 유도니까 잡길 쓰려라 로시스타를 간다 스웨이 슈웨이 슈웨이 스웨이 슈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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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에 약하시군요? 오오오오오오오옹아아 이러나아아 자극적인거 원한다고 하지 않았 애써 세로와라 거울 그정돈가 쇠이엌 x3 쇠이엌 아아 어ół? 방금잡기야 맞, 맞으면서 잡기를 그러네 샤샤 수 수 웨이 웨이 황 황 돌아붙여 수 수 수 웨이 수 수 수 수 수 수 황 황 황 황 발차기 웨이 웨이 아아아암게 스톱 먹었을때 지리죽 가야되는 것이드네 황 피통이 드럽게 만나면 돼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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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추마아아아아아 일어나 신호하라 피통 드럽게 많구만 뭐야 일어나 약한척하는거야 수 수 어어 오우 잡기 조심해야 돼 유도야 가드 브레이커 때리고 가드 브레이커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극티를 매기십니다 어어 어어 나아 이럴 줄 알고 윤톡 윤톡 벗었지롱 쇠잉 아 주먹어 쇠잉 쇠잉 못잡아 하나쇠 놔두라구요 하나쇠 어어 어어 우리 주먹도 쎄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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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콤보 들어갔는데 잠깐만요 아 저 배가 고파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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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났다 어 우려기안돼 파란색이야 어어 갑자기 사격킬이 변했어 어어 무식하게 하겠다 안 컬렉 요즘엔 패턴이 바꼈어 슈 웨이 중비가 짜인줄 안되 어어 어탑 뒤로가야겠군요 피코이 다 뺐다 슛슛 왜왜 아아 안해봐 아아 한하지 아아 아 bate 오오오오옹 아하는 강인 Katherine 아아아, 핑해야 돼! 아잔! 아, 어어어 멈췕 열나많이 펜 meters 인데 피가 안가라 동동 רים 다른 스타일도 있긴 있어요 러시가 제일 좋은거 같애 이거 스피드..스피드형이거든 잡기를 이렇게 피하면 빌 찬스가 나와 하나씩! 이걸 바로 피해야돼 후퍼드형이 노우 노우 가자바스 한 1000대를 때렸다고? 이거 뭐야? 터프니스 라이트는? 별로 안치잖아 고장도 얼마 안먹었어 됐다 마무리 가만하세 일어나 아따 더럽게 피가 많아 당신이 한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군요 전력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한 수 위였어요 공룡도 좀 찍어야겠다 이제 돌아가라요 예? 아니요? 조금 더 더 여기 머물면서 실력을 연마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당신과 시합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꼭 제가 이길겁니다 그래 그럼 나도 더 강해져야되겠다 저녁에서 몰라네요 이렇게 몸이 뜨거워진건 처음이에요 다음 대결을 기다리겠습니다 뭐줌? 템 주겠지? 지하 투기장에 시누아라 신이카 등장했습니다 흐흐흫 투기장에요? 병험치 15,000 어떻게 투기장만 더 박사졌잖아 아이씨 나가네 자 그러면 그러고보니까 형사 딸은 어디있다고 그랬죠? 형사 딸도 구해야되 지금 미니카 파츠도 구중해야지만 지금 한번에 못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 딸 어디있다고 그랬더라 아 저 분홍색깔로 나온다고 그랬지 이렇게 사물함 열쇠 어디야 일단은 메인퀘스트 가고 사물함 열쇠까지 까서 파츠 먹고 그런사람 없다고? 복권방 옆에? 미니카 파츠는 계속 있어야지 더 먹어야지 될까 말까 해야지 일단 여기 밑에야 여기 형사 딸이고 어 DVD방이면 여긴데 여기에 비밀상점 있다고? 오케이 뭐야 뭐야 아이 뭐 이렇게 말을 걸어 흔육남 여기로 지나고 싶으면 이 모욕에 통인료를 내야 된다 아 또 얘 뭐야 미쳤어? 원래는 5천을 받고 있지만 지금은 크리스마스 가격이라서 1만엔이다 하지만 1만엔 없어도 통과하는 방법이 있지 뭐지 나를 쓰러트리면 돼 어어? 낼 거야 안 낼 거야 쓰러트리고 가자 다른 길을 찾아볼까 봐 덤벼 내놔 경험치 날 지겁게 해보라구 흐흫 이 녀석 자신감 있는 거 보니까 센가? 머리에 무례한 쿤도운데? 오 이 녀석 빼야 하는데 이것좀 맞아 봐라 이것좀 이것좀 맞아 봐라 이것좀 맞아 봐라 이것좀 맞아 보라 이 녀석 일어나 일어나 너 파괴자야 혼자인데도 너 파괴자야 혼자인데도 넣으시고 어 좀 막을줄 아는데 꺼내라 이 녀석이 .. 머리atically 스웨를 좀 아껴놔야겠다 바로 붙였어 어.... 녀석인 수건 방귀무석인 어..이거 맞으면서 또 와 너는 파괴자네 파라세인 넌 무기 스타일이야 일로와 와사반 와롱 알 수 없는 액체병 좀 하네요 그래도 거리에 불안당 강해 또 얻어막기 싫으면 그만둬 혹시 이걸로도 아직 부족하다면 크리스마스 선물 한 방 더 서비스해도 되는데 알았어 용서해줘 하아 이곳 녀석들은 허세만 잔뜩 든 줄로만 알았는데 보아하니 넌 진짜로 그 위에는 위가 있다는 걸 세상 깨달았어 이건 사과의 뜻이니까 받아라 기흡수 장갑을 받아라 뭐야 저거 언젠가 널 쓰러트릴 자신이 생기면 다시 이곳에 돌아오마 그때까지 건강해라 갱키데스 노라는 건 말리지 않겠지만 통행용 뜯어내지 말도록 해 이거 나중에 엔딩 가면은 나 찾아와가지고 나 되게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 갑자기 수련했다면서? 기흡수 장갑은 뭐죠? 서브스토리 10개나 있어 장비로 차는 건가? 아 장비네 장비가 엄청 많았잖아 저기에 투지를 빨아들이는 신비로운 장갑 빨아드린다고? 근처에 매스킹 카드가 있으면 소리가 난다 트러블 파인더 길에서 곤란한 처한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근처에 물품 보관하면 열쇠가 있으면 소리가 난다 악세사리로 차는 거야? 적의 투지를 빨아들이는 게 뭐예요? 찾아 그리고 근처에 매스킹 카드? 카드? 아니면 열쇠? 소리? 카드 한번 차고 장비도 있고 장비도 있고 카드 먹은 게 낫지 않아? 일단 DVD방 가가지고 얘들아 방해하지마 형 바빠 형 바빠다구 열쇠 까달라고? 일단은 비밀상점 가고 그 다음에 열쇠도 좀 찾고 메인 퀘스트도 좀 하고 비밀상점 어딨어요? 여기 뭐 비밀상점 있대 미니까 파츠 파는데 여기 좀 위험해 방송 안할 때 와야 돼 여기 미소녀의 타락 직업 간호사 굉장히 위험하거든 혹시 모르니까 눌러볼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화면 바꿀 준비하자 모르니까 미소녀의 타락 미 미소녀의 타락은 아 그거 인기자라 지금 없어 아 뭐야 없어? 뭐야 없는 거야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하자 직업 간호사의 성 그런 제목은 처음 듣는데? 아 뭐야 오케이 아셨죠?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런 거 안 나와요 당황했네 그때 당황해서 나갔는데 뭐야 비밀상점 어딨다고? 갑자기 망견뎠어 이거 정보 듣고 와야 비밀상점 갈 수 있다고? 어디서 정보를 들어야 돼? 이건 됐고 일단은 장비를 지금 카드가 안 났다는 얘기가 있어서 열쇠 열쇠 나오면 소리가 나는 거에요 뭐야 바로 소리난 거 같은데 아닌가? 퀘스트 메인 퀘스트 하고 미니카 파츠 좀 더 찾으면 어 대빵 파이터 거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이랑 디비디방 사이에 있다고? 약국 약국 여기가 디비디방 약국이 어디지? 여기가 약국 이 사이에 NPC가 있다고? 그래? 이쪽 길 거리를 걸으면 말 걸어지는 NPC가 있다고? 여기 근데 다 말 걸어져 어? 어? 여기가 디비디방 여기서 이제 말 걸어지는데 찾아보면 되는 것임? 오 정보원 같이 생기네? 아 이놈이다 뭐야 10이 걸렸어 이놈 아닌데 뭐야 난다 토 난다 토 어? 피가 없는데 욱 에센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 안 돼 아 아 야! 이런 쩌먹랑들한테 죽을 순 없어 무기 들어서 멋있는거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먹는게 1만원짜리라고? 아 맞다 괜찮아? 돈 많아 얜, 얜가보다 오케이 아, 얘 얘, 얘 코트 구해줘야되는 얘예요? 얘예요? 코트 어디서 구해, 근데? 본적 있어요, 여러분들? 얘한테 말걸면 되나봐 비밀석 정보 알려주나봐 얘도 있네? 넌 누구야? 괜찮은 정보가 있는데 사지 않겠음? 3장, 3만엔인데 얜가본데? 3만엔, 정보 주쇼 비밀상점 좋아, 정보를 알려주지 3만엔 주쇼 나 20만원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비디오 가게만인데 실은 뒤쪽에서 이상한 장사를 한다더고 뭘 파느냐고? 그건 점원에게 뜨거운 유분어 날 묶어주라고 말해봐 정보는 그게 다야 말해보면 할거야 이 녀석 비디오 없다더니만 비밀 그게 있었네? 뜨거운 뭐여? 암튼 묶어주자 암튼 묶어주자 오오, 비켜 비키라고, 비키라고 뜨거운 뜨거운 묶어줘 뜨거운 그건 이쪽으로 뭐야 이거 썰어, 쓸데없는 질문은 말기로 하지 뭘 파는거야 이걸 AK 팔고 있는데요 꼴 보자랑 물건을 좀 볼 수 있을까? 포목 방어구 싸움 포목 해도 귀여워 비틀거리지 않는다 이거 장비 하나 사죠? 어차피 장비 자리도 있는데 경찰봉 여기서 판다고? 캡사이신 라이프 9mm 총도 팔아 파츠 안파는데요? 파츠 안팔아 가끔 불에 탄다 나와 방어구 하나 삽시다 라이터 화염방사기 방어구 철갑옷 날부치에 효과가 있다 화염내성 전기공격 불꽃차단 해득이요 잘 안넘어지는거 없나? 싸움 포목 때릴때 강한 의지를 칼에 대한 대성 넘나 비싸서 그냥 싸구라 하나 사게 싸구라 하나 사고 나중에 좋은거 삽시다 무기수리 수리 얼만가? 사쿠라호복기 18번밖에 안 휘두르는데 10만원이라고? 다른 칼 써 너무 비싸잖아 필요없는거 팔자 크흫 흑 후기팔아도 10만원 수리가 10만원인데 장난 흐흫 일단 나가 헤드기어 끼면 안 넘어진다고? 비틀거리지만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안 넘어지면 베리굿이지 스토리 헤드기어 사자 스토리 추가되면은 아 스토리 진행되면 더 파는게 말 안지는건가? 그래 그럼 헤드기어나 사자 말로는 비틀거리지 않는다고만 나와있는데 이제 메인 퀘스트 갈게요 파츠도 안파네 파츠도 더 팔라면 좀 진행해야 되나봐 빨리 우리 형사 딸 구하자 지금 비행에 빠질려고 하고 있다고 쟤 뭐하니 장비 장착해야지 나가서 장착할라고 나가서 왼쪽에 바닥에 템있다고? 오케이 나가서 왼쪽에 바닥에 어 소리난다 보관함 열쇠 휴 네 지금 장착할라고 여기다가 뭐야 헤드기어 장착 안되네 헤드기어는 액세서리인가? 액세서리구나 투지를 빨아들이는 장갑 아님 헤드기어 비싼거는 장갑인디 비틀거리지 않는다 이게 닿을라나? 진짜 안넘어지나? 가자 메인 퀘스트 가고 보관함은 어디있나? 보관함은 어디있나? 거리에있나? 열쇠 빼자고? 그래? 소리나는건 여러분들이 대신 찾아주시면 되니까 열쇠로 빼고 격투용으로 갑시다 여러분들이 대신 찾아줄 수 있죠? 뭐 근데 꼭 앉아서도돼? 뭐야 이건 또 도와줘 다이스케테 뭐야 넌 방해하고 날라 참견하지 말고 꺼져 나는 정의의 야쿠자다 눈에 거슬리리고 돌아가 이거 완전히 고담 시티 아닙니까? 으아아아아아악 주..죽었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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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자 스타일이나 찍을까? 괜찮은데 파괴자? 흫 흫 흫 파괴자가 멋있는데? 흫 흫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이걸 줄게 흫 타오르는 흫 파괴자가 멋있어 원래 다수상대할때 파괴자가 좋아 이거 뭐이렇게 구석이니? 어딨니? 어디있어 여기 계속 어디서 소리나는데? 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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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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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 코리 지켜버렸다 쫌다 쟤 이렇게 이렇게 공간협박법 아니야 쟤? 얼굴이 많이 봤는데 낯어붙는데 하핳 하핳 하하핳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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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재활용 얼굴 여기 근처인데? 어디있지? 여기안에 있는건가? 반다반다구님 팬가를 감사믹도 고맙습니다 여긴 아 여기있나보다 쉐라크 어서오십시오 쇼타로는 있나? 여기서 일한다고 했거든 그 딸이 좋아하는 남자가 돈을 많이 쓴다고 했거든 쇼타로의 친구다 나는 쇼타로야 주문을... 아이 친구라고 뭔 주문이야 한가지 게임을 할까 우리 가게에서 가장 비싼 술을 맞춰봐 뭐지? 어느게 비쌉니까 여러분들? 술좀 마시는 분 뭐 암호인가? 뭐야 엑소? 꾸브화재 이게 비싸? 25년이 비싸다고? 야 무슨 오래됐다고 무조건 비싼건 아니야 25 야마자키 25년 제일 오래됐으니까 비싸겠지 문제가 너무 쉬운데 어 난 질문이겠지 진짜네? 오래되도록 비싸네 쇼타로는 이제 없어 3개월전부터 스타더스트 또 거기야 스타더스트? 최고의 호스트 뭔 놈의 이거 다 호스트만 여기가 이 거리가 호스트 이런게 유명하긴 하겠죠? 보니까 술집같은게 유명한게 하부키촌가봐 또 스타더스트 호스트가 이제 남자 술집 그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얼굴이 잘생기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이런거 뭐 하는게 뭐 그렇게 이상한건 아닌건가? 이런건 아닌거 같은데 뭐가 있다 열쇠 스타더스트에서 죽치고 있으면 스토리 해결될거 같다고? 스타더스트는 어디였더라? 아 여기였나? 오케 감사합니다.